신학 대학원들의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는 2023학년도를 맞이하며 신대원들마다 신입생 모집에 총력전을 펼쳤지만 이번에도 해마다 이어진 경쟁률 감소와 정원 미달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세한 내용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신학 대학원들의 2023학년도 전기 모집 기간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목회자로 자라날 신입생 모집을 위해 대학원마다 열을 올리고 있지만 해마다 이어져온 지원자 감소를 올해도 피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전기 모집이 끝난 수도권 주요 신대원들은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은 경쟁률 0.81대1, 한신대학교 신대원은 0.57대1로 정원이 미달됐습니다. 아신대학교 신대원 역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 모집에 나선 상태입니다. 총신대학교 신대원은 경쟁률 0.94대1로 모집이 마감돼 개교 이후 처음으로 지원자 수가 정원을 밑돌았습니다. 한때 재수, 삼수는 기본이라던 교계 대표 신대원들의 입시마저 정원 미달이 발생하자 충격이라는 반응과 함께 대부분 예견된 현상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예상하고 있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늘 고민하고 있죠. 이제 일단 입시가 다 끝나진 않았죠.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 산하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은 겨우 정원을 채웠지만 경쟁률은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입학 경쟁률 2.41대1, 전년도 경쟁률 1.81대1에 이어 올해는 1.44대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장 통합총회는 지난 2017년부터 3년마다 입학 정원을 12%씩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와 학령 인구 감소, 또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인식 변화까지. 계속해서 지원자 감소에 대한 원인들은 지목되고 있지만 대대적인 구조 변화와 총회의 뾰족한 지원책 없이 하루아침에 해결되긴 어렵습니다. 이에 일부 신대원들은 학생들에게 파격적인 장학금을 내거는 등 정원을 채우기 위한 방안모색에 분주한 상태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어떤 장학금 기준이 일단 1학차 때 30% 감면 장학금이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심학과 나름대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혁신도 하고 커리큘럼도 좀 바꾸고. 저희도 그래서 지금 올해 2023학년부터 내부적으로는 쓰렉제라고 하는데 쓰렉제를 도입을 해서 같은 목회학 석사 과정이지만 3학년 때 조금 더 특화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이달 말부터 길게는 내달 초까지 대부분의 신대원들마다 모집 마감이 이뤄지지만 정원 충족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다음 세대 목회자 양성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신대원들과 교단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